가로림만 해상교량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진 가운데 충남도가 후속 대책을 내놨습니다. 양승조 지사는 2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 핵심 사업이 국도·국지도 건설 예태를 통과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가로림만 해상교량은 태안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 독꽃리까지 5.6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약 3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 지사는 앞으로 이를 20대 대선 공약에 반영시키고 예타 면제를 건의하는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의 대산공단 진입도로 확장 등 예타를 통과한 8개 사업은 2025년까지 착공할 계획입니다.